안녕하세요. 임용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그리고 2020년도가 됐습니다. 2020이라는 숫자 참 좋죠. 뭐 1010 또는 3030 어찌 보면 우리 369 법칙을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19년도 12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에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특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최대 이슈였던 바로 옥스윙이 여러분께 소개되면서 이제는 우리 골퍼들 사이에서 옥스윙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옥스윙1 그리고 옥스윙2라는 것을 염두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옥스윙1을 진행을 하면서 투까지 갈 것이냐라는 고민 속에서 아니다. 일단은 나의 골프 색깔을 정확히 강렬하게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옥스윙1에 대해서 한 1년간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 옥스윙2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옥스윙2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옥스윙1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옥스윙1 그리고 옥스윙2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일단 구독 시스템으로 저희 채널이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생기면서 올해부터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병행이 됩니다. 멤버십이라고 한다면 저희 채널에서는 레드 멤버십 가장 기본 멤버십이죠. 그리고 화이트 멤버십, 블루 멤버십, 블랙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멤버십은 영상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멤버십이고요. 화이트, 블루, 블랙은 직접 오프라인에 참석을 해서 저희와 이렇게 호흡하는 그리고 지금 뭐 스튜디오면 스튜디오 그리고 필드면 필드 아니면 쇼게임 연습장이면 연습장에서 저희들이 화이트, 블루, 블랙 멤버십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갖는 게 그 멤버십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나간 이후로부터는요. 여러분들 올 2020년도에 저희 학교 영상 운영은 월, 수, 금, 그리고 일 이렇게 될 겁니다. 월, 수, 금, 그리고 일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월, 수, 금에는 정상적으로 옥스윙 시리즈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옥스윙 1, 그리고 수요일에는 옥스윙 2,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해결, 그리고 일요일에는 뭐 이병옥의 3세판, 이병옥의 단판승부, 뭐 권영주의 3세판, 뭐 저희 소속 프로들 있잖아요. 뭐 김시아의 3세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번외 영상으로서 준비한 영상이 아마 일요일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옥스윙 1, 그리고 수요일에는 옥스윙 2, 금요일에는 일반적인 뭐 여기에서 손목을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뒷땅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 필드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러한 영상, 그러니까 뭐 리뷰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소통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 구독한 거랑 멤버십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채널을 운영을 해보니까요. 10분 정도의 분량이 영상이 올라가면 평균적인 시청 시간이 한 반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0분 분량의 영상이면 5분 정도의 시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약 5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멤버십 가입한 분들과 가입하지 않은 일반 구독자분들과의 차이는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10분을 넘기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냥 키포인트만 딱 잡는 영상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의 영상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들 또는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 다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월, 수, 금에는 기본 5분짜리에서 5분에서 7분 되는 영상이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 영상에 이어서 멤버십 영상인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연습을 하고 어떠한 느낌으로 움직이고 하는 그 영상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내용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연습을 해야 되지? 이병옥이랑 진짜 만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진짜 쉽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멤버십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멤버 여러분들은 기본 영상과 추가 영상을 함께 보실 수 있는 하루에 두 개의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구독자분들은 일반 핵심 포인트만 잡은 그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번 외로 제작을 해서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영상이 나가게 되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월, 수, 금 정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시청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여러분 걸 만들고 토, 일에는 좀 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월, 수, 금, 월, 수, 금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 수, 금은 기본적으로 영상이 6개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일요일 날 편성이 된다면 일곱 개 정도 그러니까 기존과 비슷한 영상 개수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나는 그냥 이병옥 프로 설명만 들으면 혼자 연습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면 도대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느낌으로 칠까? 제 생각에는 일반 영상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 된다면 그 멤버십 영상은 같은 내용으로 해서 한 15분에서 길게는 20분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할 거거든요. 제가 이 생각을 어디서 얻었냐면 지난 한 달 동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왔는데 그때 뭐 피트니스를 한답시고 유튜브 채널을 찾아봤는데 이 땅크 부부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남편분하고 와이프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 특별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계속 함께 같이 하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좋다. 나도 연습할 수 있고 또 이때 느끼는 미스샷을 했으면 이때는 왜 미스샷을 했고 잘 맞았으면 왜 잘 맞았고 이러한 느낌을 우리 멤버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세요. 만약에 연습장이면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도 충분히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2021년, 22년, 23년 제가 유튜브를 그만하는 그날까지는 계속 같이 진행이 될 텐데 레드 멤버십은 한 달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3,990원. 3,990원으로서 모든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화이트 멤버십은 여러분들께서 저희 오프라인 모임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쇼케임 클래스를 하는 걸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 멤버십은 저희 소속 프로들과 필드레슨을 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멤버십 가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나가게 되겠죠.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꼭 그 정보에 대해서 귀를 쫑고 세우고 계셔야 되고요. 블랙 멤버십은 제가 직접 모시고 나가는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드라든지 아니면 각종 오프라인 화이트, 블루, 블랙이 우리 오프라인 멤버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개 모임을 한다거나 스튜디오 모임을 할 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제가 공지를 해서 모여서 여기서 직접 시험도 하고 어떤 게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일단 좋아하는 숫자 2020 그리고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세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월요일날 나갔기 때문에 수요일날 그 다음 금요일날에는 순서대로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일단 옥스윙1을 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옥스윙2를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날에는 옥스윙1, 수요일날에는 옥스윙2,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일반적인 필드에서의 대처유령에 대한 영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저희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여러분과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옥 골프학교 옥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 옥스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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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